4세트 혼합복식 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4세트부터는 중심에 이민용, 중심에는 김기태, 기록에 이명철 심판과 함께 하겠습니다. 3대0으로 웰맹픽스가 앞서가고 있고요. 헬스케어 레전드 휴원스로서는 이 4세트부터 뭔가 끌어올려야 되겠습니다. 사이그너 전혜린 선수가 호흡을 맞추는 혼합복식입니다. 초구, 사이그너 선수는 편안하게 만들어냈습니다. 휴원스가 4세트 성적은 1승 3패. 전혜린 선수와의 호흡이 어떨지도 봐야 되겠네요. 사이그너와 전혜린. 옆돌리기가 각도가 좀 좋지 않은 상황인게 흰공의 움직임을 잘 파악을 해줘야 돼요. 자, 흰공 잘 내려놓고 넉넉하게 진행을 해줬어요. 좋군요. 네, 좋아요. 득점. 득점을 시작하는 혼합복식 휴원스입니다. 자, 흰공 움직임을 잘 만들어줬죠. 키스와 1, 2목 조크의 키스도 중요하지만 내공과 타이밍이 만날 수가 있거든요. 살짝 내려놓는 두께로 잘 내려놓고 득점합니다. 잘 쳤어요. 일단 두 선수가 합작으로 첫 공격에서 득점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타이밍. 자, 배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비껴치기로는 저쪽 코너 쪽을 못 가는 상황이고 뒤돌려치기는 결대로 치지는 못하는 상황이에요. 오늘 경기전에 두 선수가 혼합복식에 나오다 보니까 계속 같이 연습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사이크론 선수도 친절하게 전혜리 선수와 함께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대패전으로 가봅니다. 아, 키스가 있었군요. 자, 근데 내공이 따라가죠? 따라가긴 하는데 야, 이게 어긋나는군요. 키스에 막히는 사이크론입니다. 아, 저 흰공의 움직임이 불안했었군요. 네. 서현민 선수의 자세가 상당히 힘든 자세입니다. 왼손으로 공격하게 되는 서현민. 샷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현민 최현미 선수의 혼합복식. 서현민 선수가 흐름은 무척 좋습니다. 하지만 첫 공격에서는 어렵게 잘 키스가 되면서 걸어치기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대 선수는 오늘 본인의 할 일은 다 했고요. 뱅크 샷을 준비하는 전혜린 선수입니다. 전혜린 선수가 원래 스리뱅크를 참 잘하는데 지금 이 배치는 너무 깊게 뽑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두께를 얇게 맞춰야 했기 때문에 좀 깊은 각도로 놓은 것 같습니다. 가운데로 빠져나가는 뱅크 샷이었습니다. 최현미 선수의 공격입니다. 자, 주툴러치기 대회전이죠. 파랑공의 움직임이 중요한데요. 파랑공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공을 저렇게 흥겨내는군요. 보통 보면 뒤돌려치기 대회전의 약간 숙제 같은 느낌이죠. 파랑공이 처음 키스는 뺄 수 있어도 나중에 지그재그로 돌아오는 키스가 항상 있어요. 얄밉게도 공을 막아냈고요. 그러면서 사이그너 선수가 빠르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파랑공이... 같이 키스로 맞대결을 해보기로는 사이그너 선수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저 사이공간으로 키스를 빼는 것까지 참 좋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키스를 빼고 처리를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키스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서현민, 뱅크샷 공이 일단은 깊게 들어갔을 때 각도가 좋아요. 원 맥크 넣어치기 정확하게 달려옵니다. 득점 뱅크샷 포인트 서현민 선수입니다. 최현민 선수가 주장 역할을 참 잘해주고 있죠. 그렇죠. 지금 완벽한 주장 역할을 다 도맡아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이면 실력, 그리고 팀원들이 이끌어 나가는 또 그런 운영도요. 최현민 선수가 2세트에서 활약이 아주 좋았거든요. 아마 홀압복식에서도 그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군요. 최현민 선수가 전엘리 선수한테 뭔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고요. 최현민 선수 지금 조금 아깝게 진행을 했고요. 최현민 선수는zedatiques 2세트는 113km, wannabe,다는Jesus 우리가 이구 수업을 낳 강단이 있는 선택이었어요. 일목적구 두께를 저렇게 두께를 쓰게 되면 각도가 짧아질 수 있는 위험이 정말 크거든요. 아주 잘 쳤습니다. 과감했어요. 혼합복식에서 최미 그리고 전혜진 선수 얼만큼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사이그너 선수 연결타 성공. 득점은 참 좋았는데 다음 배치가 좀 좋겠죠. 사이그너 선수도 고개를 갸욱거리죠. 다음 공을 잘 만들어주고 싶었던 사이그너 선수입니다. 배치 어렵게 섰어요. 얇은 두께를 친다고 해도 지금 배치가 어려워요. 최상원 선수가 나왔습니다. 양쪽으로. 최상원 선수가 나와서 뭐 할 겁니까? 나와서 화이팅하고 들어갔습니다. 배치 타임아웃을 불러서 뭔가 주문을 하나보다 싶었는데요. 최상원 선수가 잘못했었나 하고서 왔는데. 최상원 선수가 이건 무슨 캐릭터입니까?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냥 화이팅 해주고 들어갔어요. 야 이거 웃음이 빵 터지네요. 그래요. 이런 거 필요합니다. 그렇죠. 좋은 거죠. 저랑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도 좋고. 대신 배치 상으로 봤을 때 배치 타임아웃이 좀 아깝긴 해요. 왜냐면은 진짜 칠만한 공이 없어요. 차라리 투뱅크 같은 거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은데. 아니면 아예 단단으로 더블 쿠션 형태를 만들면서 수비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고요. 지금 그렇게 선택하나요? 회전이 단단 선택 같습니다. 아 지금 단단으로 치려고 했었을 때 너무 얇게 맞았죠. 너무 어려웠어요. 일단 웃음 점수는 한 100점 주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있으니까. 최상원 선수가 한번 선수들에게 좀 웃음을 선물한 것 같습니다. 4대2 서현민 공격합니다. 5대2 서현민 공격합니다. 지금도 약간 역회전 느낌을 살짝 살려준 원팩 걸어치기에요. 조금 각도를 길게 만들어야 되는데. 걸어치기. 맞았어요. 살짝 맞고 지나갔습니다. 갱자 2개가 터지는 웰뱀 키닉스. 참 흐름이란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이렇게 웰뱀 쪽으로 기울어지나요? 전체적인 팀 분위기가 확실히 세트마다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실 사이그노, 최성원, 팔라존. 이 선수들이 개개인으로 봤을 때는 최고의 선수들인데. 팀 분위기가 갑자기 좀 처지다 보니까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팀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선수들이 를 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 선수들이 못돌아지지 않습니다. 이 선수들이 잘 못돌아지죠. 뱅크샷 이후에 최미 선수의 차례 이번에도 뱅크샷 대회전 뱅크샷으로 갑니다 조금 길어 보이죠? 길게 가네요 파란 공을 먼저 맞췄습니다 노란 공을 먼저 맞고 꺾여야 하는데 길게 가네요 사이그너 선수 배치 또 어려워요 배치가 진짜 안 풀리네요 사이공간으로 빼서 내공의 각도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잘 안되는군요 네, 어려워요 난구를 계속 만나고 있는 세미사이그너 이게 당구라는 것도 저는 다른 스포츠를 정말 잘 모르지만 축구도 공격 골 찬스가 왔을 때 골을 넣는 거잖아요 당구도 이제 공격 찬스가 왔을 때 이제 득점을 만들어 내는 건데 지금 일단 득점 찬스가 거의 안 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실수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흐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게 흐름이 좋은 쪽에서는 공들이 좀 칠만하게 계속 와요 지금도 이제 배치가 맞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맞으면 이렇게요 들어왔어요 야, 백크샷으로만 득점하고 있는 웰백트리스입니다 당연히 배치가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 칠만하다는 거죠 노려봤을 때 되돌아오기 백크샷 아주 잘 쳤습니다 서현민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자, 비껴치기를 길게 가는 거겠죠? 파란 공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다음 배치가 또 어렵죠 자, 비껴치기는 이렇게 짧게 진행을 했고요 자, 그래도 다음 배치 좀 활력있게 공을 보냈을 때 충분히 뒤로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은 있거든요 전혜린 선수에게 네, 레일에 붙어 있는 파란 공 네, 너무 강하게 친다기보다는 두께를 잘 맞히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자, 조금 잡나요? 네 네, 맞나요? 네 전혜린 선수가 최선을 다해서 공을 맞춰봤네요 네, 어렵죠? 잘 풀리지 않고 있는 휴운스입니다 자, 서민 선수에게도 배치가 좀 어렵게 왔습니다 원뱅크 형태에 넣어 치기도 괜찮고 걸어 치기도 가능하거든요 이상대 선수와 또 위만 선수는 바빠졌어요 네 원래 훈수 들 때가 재밌잖아요 그렇죠 밀고 들어갔는데 아 네 한 번 더 쿠션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뱅크샵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네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이제 뱅크샵 3개를 터뜨리면서 6점에 웰백 피니스입니다 자, 그리고 이 걸어 치기를 시도해서 뱅크샵 하지만 맞지는 않았어요 자, 회전력 들어가나요? 아, 사이드로만큼 뭔가 델트 틀면서 안 됩니다 네, 정말 델트 델트 진짜 안 되네요 걸어 치기 뱅크샵 살짝 빗나가면서 사이그너 선수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아, 잘 쳤는데요 속상하죠 계속 물만 마시고 있는 사이그너 선수입니다 지금 물 한 병을 다 먹었어요 속타죠 그거에 비해서 지금 쇠이미 선수에겐 배치가 좀 괜찮죠 뒤돌리기나 앞돌리기 괜찮아요 앞돌리기로 갑니다 최미의 득점이 안 나왔습니다 어, 이게 안 나옵니다 아, 그 사이가 최미 선수를 괴롭히는군요 참 잘 쳤는데 진짜 저 사이로 가네요 빠져나가는 최미 선수의 공입니다 자, 다음 배치 최미 선수 또 곤란한데요 최미 선수는 좋았다 말았어요 다 들어갔다고 봤는데 다음 배치 비켜치기인데 예민한 두께를 맞춰줘야 됩니다 두껍게 치면 안 돼요 자, 일단 두께 괜찮아요 자, 일단 두께 괜찮아요 자, 일단 두께 괜찮아요 아, 잘 쳤습니다 아, 잘 쳤습니다 멋있습니다 권혜린 한 점 추가 자, 지금 배치 참 잘 풀어 쳤습니다 자, 비껴치기가 지금 이 두께 아니면 안 맞는 공이었어요 이거보다 얇으면 또 키스가 위험하고 각도가 짧아져 버리고 좀 더 두꺼워져 버리면 각도가 안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아주 잘 쳤습니다 전혜린 선수가 하나 풀어줬고요 이제 사이그노 선수가 이어가야 됩니다 아, 근데 오늘 사이그노 선수는 계속 괴롭네요 자, 리버스 뱅크샷인가요? 일단 시도합니다 아, 쉽지 않아요 아, 쉽지 않아요 사이그노 선수 뭐가 좀 풀려야 되는데 진짜 안 풀리는군요 자, 지금 득점은 안 됐지만 정말 차기적인 공격이거든요 원쿠션에서 가마치기 형태로 올린 거예요 지금 그렇군요 네 들어갔으면 정말 예술 구성 공이었는데 참 어렵네요 오늘 물 한 병 세걸로 갖다 줘야 되겠어요 점수는 6대와 한 점차 앞서가고 있는 서현민 대패전 자, 서현민 선수 잘 쳤죠 너무 깔끔합니다 너무 깔끔합니다 2점 이제 최현민 선수가 바빠졌어요 최현민 선수가 득점이 없는데 이 세트와는 또 다르네요 그러네요 서현민 선수가 7점을 쏟아부었고 최현민 선수는 득점이 없습니다만 결국 마무리하는 득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최현민 선수 지금이 중요할 때입니다 아, 지금 조금 얇은 것 같은데 네 너무 조심했네요 김세현 선수가 최현민 선수 실수하는 거 보고 박수를 치는군요 응원의 박수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김세현 선수 답답하죠 참 한 세트라도 이겨서 계속 이어가야 될 텐데 지금도 상당히 예민한 두께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승리 거둬야 되는데 키스가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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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고 전 여기 네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8점째. 설민 선수 혼자 8점. 그러기에는 웰부행의 지금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벌써 매치 포인트예요. 그렇죠. 한 세트도 따내지 못하는 슈어스냐. 아니면 설민 선수 최혜민 선수. 최혜민 선수가 한 점은 내지 못했는데 마무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구는 마무리죠. 마무리 1점 치면 다친 겁니다. 최혜민 선수는 이 1점만 치면 오늘 할 일 다 끝납니다. 타임아웃을 부르면서 배치 타임아웃. 김인권 선수까지 총동원해서 이번 공을 함께 풀어봅니다. 뭔가 답이 나온 것 같죠? 배치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옆돌리기 짧게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어렵죠. 그리고 앞돌리기를 치더라도 좀 어렵고요. 지금 배치가 안 보이고 있는데 앞돌리기도 저 사인공간 키스를 빼고 가기에도 너무 부담스럽고 길게 세워치는 형태로 가는 것도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자 이쪽으로 짧게 보냈어요. 아 이게 밀어냈군요. 일단 8점까지는 서현민 선수가 올려놨습니다. 최혜민 선수가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휴운스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분위기는 잡혀지는 공이 하나 왔습니다. 일목적고 포지션을 하려고 하다가 좀 무리하다가 기습... 야 이런 실수까지 싸우는군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참 별일이 다 있습니다. 아... 사인공 선수는 미스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뭔가 왔다 싶었는데... 그 왔다 싶었는데 그거가 정말 컸나요. 아 오늘 휴운스 팀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어 버립니다. 건강을 해치는 소리가 나왔죠? 하... 네. 서현민 선수가 혼자 다칠 수도 있겠네요. 자 혼자 다친 것 같아요. 들어갑니다. 두 점을 혼자 서현민 선수가 몰아치시면서 4 대 0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웰컴 전촌의 웰벵 크리스입니다.